오리온 아 네 저요 그래 너 잘못을 했으니 지옥에 왔다 으 지옥이요 왜요 왜요 저 잘못한거 없단 말이에요 친구 머리에 꿀을 묻혀서 괴롭혔잖아 이건 그 누나 가만 줘 그 누나 가만 줘 저희 누나 게임으로 자기 쳤단 말이에요 그 값은 내가 치르게 해줄거야 공평하게 그럼 누나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친구 괴롭히는 건 잘못이야 에잇 나 다시야 그래서 오늘 넌 말랑이 거래장에 왔다 지옥말랑이 거래 지옥 말랑이 거래 어 여기가 말랑이 거래장인가 난 누구랑 거래하지 어 설아 누나 어 리윤아 너 여기 있었어 누나도 거래하러 왔어 나 갑자기 천국에 오게 돼서 신상 말랑이를 잔뜩 주셨어 와 부럽다 난 지옥인데 왜 지옥에 갔어 아 그게 오박히 누나 괴롭힌 박세희 누나한테 복수했더니 지옥 왔어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이유라면 좀 지옥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벌써 누나를 만나서 여긴 지옥이 아니야 정말 오리움 못만린다 그럼 첫 번째 거래 누나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우와 딸기 롤리팝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꺼냈어 누나한테 잘 어울리네 근데 리윤아 나 딸기 롤리팝 진짜 갖고 싶었어 헤헤 다행이다 그럼 나는 이거 부릉부릉 오 자동차인데 오 완전 멋지다 내 취조인데 이거 이렇게 팝이 잘 돼 오 좋다 난 무조건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우와 딸기 롤리팝 이거 사실 두 개였잖아 두 개였다고? 원래 하나였는데 천국에 오니까 두 개로 늘어났어 그리고 다른 색깔인데 두 색깔 다 예뻐 누나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 나도 자동차를 했는데 맘에 들어 어? 앗 왜 핑크색으로 바뀐 거야? 이건 여자 색깔이잖아 노란색 검정색이 더 멋있다고 갑자기 왜 색깔이 바뀌냐 이건 너무 여자 거 같은데 왜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요즘엔 인싸들은 남자들도 핑크색 많이 쓰더라 인싸? 핑크 잘 써? 그럼 나도 좋지요 브롱 브롱 오 오 오 오 다음은 리오나 너 피자 좋아하지 나 피자 완전 좋아하지 그래서 준비했어 악 이거야 이거야 피자 오잉? 우와 피자 파밋이다 천국에 신상 파밋이 진짜 많아 천국 문구점 가서 다 골라왔어 와 진짜 좋다 우와 천국 문구점 너도 가고 싶다 누나 나는 음 이거 우와 미키마우스 파밋 가방이다 에헤 누나 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거 봐 겉에서 가방을 이렇게 다 누르잖아 여기서 동그라미 다 눌렀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손을 넣고 슉 가만 이거 봐 재밌겠지 깨깨 이거 진짜 재밌어 거래하면 꼭 해봐 우와 정말 재밌겠다 거래하면 꼭 해봐야지 그럼 나는 승인 헥 나도 승인 승인 와 피자다 깨깨깨 아까 그거 해봐야지 어 이 가방 안에 팝이 더 있잖아 어 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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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오 오 오 하늘풀 너무 귀엽잖아 오 유니콘 너무 예쁘다 아프카도 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만졌을 때엔 가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오전이 신상 팝이 더 생겼나봐 와 천국 부럽다 나도 천국말랑이 거래 해보고 싶다 나중에 꼭 와봐 리온아 너는 올 수 있어 새로운 팝이신가봐 재밌다 해 누나 그래서 난 피자 팝이 있으니까 나 피자 팝이 좋아 어 어 어 뭐야 내 피자 팝이 어 뭐야 이거 젤리잖아 내 피자 팝이시 젤리로 바뀌었다 으악 으악 지옥에선 팝이시 젤리로 바꿔버리네 야 나 피자 팝이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 젤리 좋아하잖아 아 맞잖아 피자 좋아하지 그럼 피자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피자 한조각 뜯어서 음 엄청 맛있어 하하하 이거 예쁘다 지옥 말랑이 거래하지만 피자 젤리도 먹고 사람 나랑도 늘고 좋지요 하하 좋아 천지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어 여기 천국인가 맞아 천국이야 오 저 또 천국 왔어요? 응 천국 일일 체험권 와우 엘리엘 체험 I love it 오늘도 맛있는 급식 먹으렴 맛있는 급식 좋지요 오우 와우 랍스터 앤 파스타 This is amazing Hi how are you? 핸드 쉣 오 반가워 난 먹어볼게 어 우와 랍스터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는 살을 빼서 이렇게 다리까지 다 있어 엄청나지 내가 이거 먹어볼게 음 음 너무 맛있어 천국 급식 정말 최고다 랍스터를 주네 이번엔 파스타랑 랍스터 같이 먹을거야 이거는 좋은 밥 파스타 맛있겠다 파스타랑 랍스터 오 신나겠지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와우 정말 맛있어 천국 급식 진짜 최고야 여기 뭔가 이상해 응? 누구야? 누구야? 양 갈래 너 지옥 갈래? 아 뭐에요 갈래로 놀리지 말라고요 재미없어요 여긴 지옥이야 넌 지옥에 왔어 아 저 나쁜 짓 안했는데 왜 지옥 왔어요? 저번에 친구 말랑이 터뜨리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친구 험담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그거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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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인정하니 오늘 급식 강도는 조금 약하게 지옥 급식을 맛보게 될거야 아 안돼요 지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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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지옥 오면 그때 강도가 높을거야 안돼요 안돼 아 안돼 아 한안섭씨 지옥 급식이 왔다 뭐야 똥? 코끼똥? 나 진짜 동물원 가서 코끼똥 진짜 본적 있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네? 빵이라고요? 이게 빵 이게 코끼똥 모양의 빵이라니 실제로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어 코끼똥 뭔가 기분 나빠 오? 오레오인가? 손으로 잘라서 먹어야겠다 오오 오오 흐히히히 흠 으응 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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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신기한거 봤어 이건 톰과 저리 치즈같아 내가 톰과 저리에 나오는 쥐가 된 것 같아 찍찍찍 나 쥐야 오늘 나 오늘 치즈 찾으러 간다 치즈 찾았다 이 치즈 만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 진짜 치즈인지 한번 먹어볼까? 치즈? 오오 와우 뭐야? 응? 한번 먹어볼게 응? 오 이거 치즈 아니야 치즈 케이크야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 먹어볼게 치즈 모양 예쁘지? 이 부분을 먹을거야 오오 우와 음 너무 맛있다 이건 또 뭐야 어? 털실? 이건 이게 뭐야 코끼리 똥만 익는게 아니라 털실까지 있어? 털실을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털실을 응? 이것도 먹는거라고요? 완전 털실이잖아 털실 털실을 어떻게 먹어요 어? 쪼개지네 이거 케이크이잖아 털실이라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왜? 한입 먹어봐야겠다 궁금하니까 맛있쟎아 그래도 털실이잖아 이건 코끼리 똥보다는 기분이 덜 나쁘다고 이렇게 털실을 먹다가 털실이 목에 걸리면 이렇게 택택태 느낌이 얼마나 이상한데 지옥금식이 단계를 낮춘다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오면 또 이상한 급식 먹겠지 안돼 오우 fuss 이쟈 생각한 건 아니지만 Let me try it 이거 진짜 젤리야 이거 신기하고 맛있어 음 스트로베리 플레이버야 나 프렌치파이 좋아하는데 천국국식 진짜 최고야 뭐라고? 징어 젤리?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징어가 젤리로 남아다니 너 마시잖아요 뿌우 하참 이 안에 고추장 마요가 들어가 있어 오우 기분 나빠 뿌우 냄새까지 오징어 냄새 장난하세요? 고추장을 왜 넣어요 젤리에 아니 양념스프를 넣고 흔들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완전 이상할 것 같아요 전 찍 먹입니다 가로지 않아? 소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찍 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전 찍 먹 모양도 완전 기분 나쁘ê 진짜 오징어 다리 같애 이번 먹어보겠습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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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급신 진짜 최악이야 흐흐흐흐흐 으악 나도 대성공은 할 수 있겠다 최악이 지옥급신 먹기 대성공 으악 아직도 입에서 오징어 냄새라 이익 으아악 뭐야 귀신이잖아 으악 귀신귀신아 살려주세요 박세일 으악 살려주세요 넌 지옥에 왔다 으악 지옥 싫어 지옥이 싫어도 하는 수 없어 넌 오늘 하루 동안 지옥에 있어야 해 으악 끔찍해 역시 나가게 해주세요 네? 지옥 랜덤박스를 열어보는 날까진 안돼 지옥 랜덤박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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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천국에 놀러왔다 천국에서 또 랜덤박스를 열어보게 되다니 기분 최고야 말랑이 랜덤박스? 우와 예쁘다 천국 랜덤박스 우와 천사기름 그려져있다 천국 랜덤박스 너무 예쁘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주는지 한번 뜯어볼까? 우와 천국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네 1등 2등 3등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있잖아 우와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이야 어떤게 들어있을까?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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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믿음부터 열어봐야지 파란색? 믿음엔 뭐가 들어있을지 오우 우와 우와 왕관 파빗이야 오우 오우 우와 왕관 파빗 나 왕관 파빗 갖고싶던데 오우 이렇게 잘 된다 오우 느낌 최고다 오우 어? 한국에선 공주가 될 수 있어 으악? 공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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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왕관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오우 천국에선 진짜 공주가 되나봐 아아 꺄 다음 렌덧 박스 뜯어봐야지 소망을 뜯어봐야지 흐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소망을 뜯어봅니다 오아 돌았을지 오우 우와 우아 요행 가방이다 우와 너무 귀엽다 곰젤리 캐리어 가방이잖아 여행 캐리어네 아 맞아 나 여행 진짜 가고싶다 암을 뜯어볼까 이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 색이나 들어있다 오우 오우 개리오통 너무 귀엽잖아 머리빔, 정리통으로 다 넣고 두꺼운 담당이여, 여행을 떠납시다 이것 들고 떠나주세요 어디로 갈까 오왕 완전 빛나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만 또 열리고 반짝반짝 으앙 여행가고 싶다 아 맞다 나 지금 천국으로 여행왔지? 어? 천국여행 최고다! 지옥 말랑이 랜덤박스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 뭐야 겉표지 부터 무섭잖아? 미움 다툼 시기라니 정답! 이 세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어허허 나 맞췄어 허허허허허허허허하 허허허허허헉 한번 열어보겠어? 한번 미움을 열어보겠어 미움 어허허허허 뭐야 박지 말랑이잖아? 으에에앗 말랑이는 난 또 끔찍한게 나온다고 없어엉 이 박지 말랑이 끔찍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뭐야 터졌잖아 짜증나 맨날 터뜨리면 엄마가 안 사준다고 왜 내가 만지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짜증나게 다음 거 뜯어봐야겠어 다툼 내가 탄 다툼 하지 뭐야 벌레잖아 이게 뭐야 벌레 찐득이 벌레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벌레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게 제일 극혐이야 뭐야 바퀴벌레잖아 이런 게 있었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 다음 3개 이상 체크되면 천국 랜덤박스에 올 수 있다 오 3개 이상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드렸다 도와배렸지요 설거지도 하오 빨려도 되고 친구 안 싸웠다 아 박생이 시비를 걸기로 했는데 제가 아 맞다 싸웠지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아 박수 그럼 실패 다음 욕하지 않았다 체크 그 다음에 동생이랑 싸우지 않았다 아 오리오니랑? 오리오니랑 어떻게 안 싸우지? 맨날 싸우는데? 그럼 실패 다음? 거짓말 안 했다 그래 나 거짓말 안 했어 오 바스라스라다 난 세계 이상임 천국말랑이 랜드박스 울 수 있다고 어 뒤에 질문이 있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음 샤인버스켓? 천국말랑이 랜드박스 마지막 사랑을 열어볼까? 우와 말랑이다 오 느낌 진짜 좋다 샤인버스켓이잖아 말랑이가 샤인버스켓으로 바뀌었어 우와 신난다 나 샤인버스켓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 와 신난다 전국말랑이 랜덤박스 진짜 최고다 오키 마지막 말랑이 랜덤박스 시기를 뜯어볼까? 뭐가 들은거야? 하트팝이시잖아? 시기가 질투한다는 뜻이지 시기? 질투? 내가 질투를 했다고? 박세인 너는 사랑을 배워야 돼 오해 오글거려요 뭐야 키보드 팝잇으로 변했잖아? 이 키보드 팝잇으로 영어로 사랑을 쓰면 통과 그거야 쉽지 러브요? 러브 말고 헐트라고 써야돼 마음 하트? 그거라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는데? 한번 해보죠 뭐 에이치 에이 알 티 틀렸어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심장 에이치 에이알 헐트야 그럼 저 실패? 넌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 화를 줄여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체크리스트? 어 뭐야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다음 3개 이상이면 지옥 랜덤박스에 와야 된다 3개 이상? 집안일을 안 도와드렸다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거지? 친구랑 싸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욕했다 맨날 하는 게 욕이지? 동생이랑 싸웠다 동생이 없어 거짓말했다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뭐야 거의 다 걸리잖아 짜증나 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내 얼굴에 말랑이가 다 묻었잖아 내 피부 썩었어 지옥 랜덤박스 다시 나오고 싶어 우와 뭔데 뭔데 빨리 봐봐 짜잔 하트 3개 우와 여기 엔딩 크리스트 똑같이 그려줬다 유키언니 탈언니 탈라언니 그 다음에 천국문까지 그려줬네요 우와 우리 송다양오키님이 보내주신 말랑이 랜덤박스를 뜯어봤더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체크해보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 뭐지? 우와 이었잖아 서핑하는 어떤 여자에요 오오 슝슝슝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오오 이게 토끼팜이신가봐 어? 너무 잘되어 대박 수즈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되는데요? 오 느낌 좋다 두렵잖아 다음은 두두두두두 오오 딸기 스키시 귀여워 이게 뭐야? 너무 좋잖아 귀엽잖아 느낌 최고야 도구두구두구 어? 이건 뭐지? 우와 이 가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짜잔 와 토끼다 토끼 샤샤 같아 마음 열어볼게요 짜잔 우와 나비다 오 예쁘다 히링처럼 걸 수 있네 딸기 스키시 재밌잖아 오 나비 글라스테코 나비 글라스테코 나비 글라스테코에요 하트 리본 하트 리본 체크 킬러 도이패니 토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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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다음에 인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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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다연 오키님 과자도 너무 고맙고 우리 팬 아트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차예요 하려나 training 집에 înain dimensie 性 cumul cumul 않 c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